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검과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2025년에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직 기출분석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요. 기출분석 강좌예요. 그래서 매직 개념완성 강좌랑 기출분석 강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완성 강좌를 들으시면서 기출분석 강좌를 같이 듣고 두 강좌를 병행하셔야 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강좌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강좌 특징과 구성. 일단 구성은 총 38강. 적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만큼의 문제를 꼼꼼하게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기 위해선 사실은 빠듯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 현재의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잠깐만.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2025년에 지구과학원을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25년 그리고 2016년까지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이 교육과정이 아니야. 오케이? 좋아. 어쨌든 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기출문제 530문제를 엄선해서 이 안에 잘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단원, 그리고 대단원 밑에 중단원, 그리고 중단원 내에서도 주제별로 문제들을 잘 정렬했고 같은 주제 내에서도 유형별로, 그리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난이도별로 문제들을 잘 배열해 두었다.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같은 단원 문제 다 때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알겠지? 다 문제 배열에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 그 다음 문제 이어지는 내용 등등 다 계획된 시나리오 하에 문제 배열과 구성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1, 스텝 2 알고 계시죠? 매직 개념성 강좌 또 스텝 1, 스텝 2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각 대단원 후반부의 스텝 2 주제에 따른 문제들을 여기도 배열해 두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매직 개념 완성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보지 않고 이걸 먼저 보시는 분들이면 순서가 안 맞아. 개념 강좌 오티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개념 강좌 기출분석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책 보시면 해설지가 분책이 됩니다. 해설지가 떨어져요. 음, 왜? 해설지 옆에 펼쳐놓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리하셔라.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해설지 흘리고 당기지 마.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그럼 일단 구성은 이러하고 이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출문제라는 건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매년 6월, 그리고 9월 달에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 안에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수학능력시험과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내년 수능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다냐? 아니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소위 여러분들을 학력평가라고 치르는 시험들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또 지구과학원을 배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도 나가는 만큼 그 진도에 걸맞게 학력평가 범위가 설정돼서 출제가 되고 고3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범위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전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이 3월 달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전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문제에 비해서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알겠지? 하지만 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주관하는 이 모의고사가 현 교육과정 내에서 만들어지는 매우 양질의 좋은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풀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풀어봐? 풀어봐야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고2, 고3 대상으로 치러지는 학력평가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 벽이 하나 있어. 벽이 하나 있는데 최근 아주 드물게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와 이거, 야 이거, 와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문제들이 간간이 이제 출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2학년 대상이건 3학년 대상이건 필요 없이 아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 안에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중은 아무래도 얘네보다는 이쪽에 비중이 많이 이렇게 실렸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수능이 벌써 꽤 됐어요.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2011, 2, 3, 4, 5, 6 꽤 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미 현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들이 꽤나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다 수록하기엔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엄선한 거예요. 엄선. 아주 쉽거나 되게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거나 그럴 땐 좀 걸러내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문제들을 남겨두었고 좀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최근 좀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유형들 그리고 같은 유형이지만 같은 주제지만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문제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변화되고 진화되고 그런 단계를 엿볼 수 있는 문제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가 잘 적절하게 배치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어디 다른 책 보니까 거기 문제 되게 많던데 이거 문제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 천만의 말씀.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록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라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현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라고 해도 아 요거는 지금 주제랑 전혀 다를 바 없고 한번 이 자료보고 연습하는 게 필요해 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일부이지만 이 안에 또 적절하게 잘 담아두기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선생님 그래도 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양치기라고 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양도 양인데 퀄리티가 더 중요하긴 해요. 오케이? 근데 그 양을 바라는 분들 위해선 우리 오즈 매직 개념 완성 강좌 이거 같이 병행하라라는 말씀 제가 초반에 드렸었죠? 매직 개념 강좌에는 파일로 중단원별 추가문제라는 첨부 파일이 각 대단원별로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파일을 보시면 중단원별로 문제들이 들어있고 정답 해설지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이 중단원별 추가문제가 개념 강좌에 추가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 기출분석 교재에 담아두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에 담겨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문제 너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강좌, 기출분석 강좌, 병행을 해서 들으시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개념 강좌에 첨부되어 있는 중단원별 추가문제까지 한다면 아... 문제들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푸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것도 매끄럽게 풀이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아 당연하지.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내신형, 수능형 문제들의 어떤 구분이 따로 없어요. 요즘엔. 알겠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최근에 이런 주요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그 문제들을 재구성하거나 변형하거나 응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항 제작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또 있어요. 알겠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있는 문제 풀이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내신 문제를 못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물론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일단 이 기출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 풀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업로드 일정 말씀드리면 12월 12일에 개강이 되고요. 12월 12일 2024년 12월 달이에요. 자 이때 기출분석 뿐만 아니라 매직 개념 강좌도 저 때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매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자 이때도 물론 강의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로드가 시작이 되는데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강좌랑 알겠지? 매주 목요일 날 개념 강좌 1에서 4단원 업로드가 되고요. 매주 토요일 날 5단원부터의 진도가 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개념 강좌예요. 개념 강좌. 그래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1단원 5단원 개념 강좌가 업로드가 되면 이거 공부하고 정리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해당 진도에 대한 기출분석 강좌가 또 업로드가 돼요. 알겠지? 그럼 화요일은 무슨 날? 전주에 공부했던 개념 완성 강좌를 듣고 한 내용을 토대로 강의 업로드가 되기 전에 문제 먼저 풀어놓고 이거 문제 먼저 풀고 나서 강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분석은 주말에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 먼저 풀어놓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강의 듣고 문제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됐어? 이 루틴을 잘 지켜서 학습해 주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 때 더 주요한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치? 거기에 일단 좀 더 시간을 할아야 하시고 전범위에 대한 학습을 겨울방학 때 다 끝내는 게 사실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절반의 진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면 학교 나름의 시험 일정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학교 나가는 진도라든가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겨울방학에 대한 학습 일정을 잘 잡은 다음에 그에 걸맞는 속도로 개념학습하고 개념강좌 듣고 공부하고 다음 주에 업로드되는 기출분석 듣고 같이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어쨌든 개념강좌, 기출분석강좌 떼려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해내잖아. 성취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들 거야. 와, 내가 이걸 다 해냈다고 하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로드 되는 대로 강의 듣고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고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기출분석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씀. 자,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공부를 하는 건지 제가 방법적인 측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개념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개념학습 없이 문제 푸는 건 아무 짜게 쓸모가 없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개념이 너무 쉬워.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이거고 답이 이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문제를 보면서. 아, 여기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내용이 질문되어지면서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휴, 지금 나오는 문제들 난이도랑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개념학습 없이 문제에 들이대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개념학습 이후에 문제풀이면서 공부하시는 거고. 잘 들어. 매직 개념성 강좌에서 풀어드리는 문제도 있어요. 대표 유형 분석이라고. 알겠지? 그거는 강의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땐 먼저 문제를 풀지 않고 일단 설명을 듣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그리고 개념학습을 하고 매직 개념 강좌에 있는 대표 유형 분석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어? 중단원 또는 대단원 수준의 학습이 끝나면 아니면 개념 강좌 업로드 된 다음 주에 올라온 기출분석 강좌 분량만큼 이거 했잖아? 그럼 기출분석 교재 문제를 풀어요. 직접. 오케이? 그리고 틀린 거 맞는 거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 해설지를 보고 1차적인 오답 정리를 끝내요. 아직 강의 듣기 전이야.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개념학습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에 해설지를 통한 1차적인 오답 정리를 끝내는 게 이게 이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그럼 제가 강의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쭉 설명을 드려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리고 제가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떠들기 위해서 강의를 찍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 해설강의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됐는지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할 암기 요소 개념 원리 어떤 게 있는지 자료 해석할 때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있는데 이 문제에선 어떤 게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잘 설명드려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어떤 부분을 몰라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또는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잘 들어 이제. 제가 강의에서 이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다 해. 근데 제가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문제를 1차적으로 풀고 채점했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게 그게 그렇게나 크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공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강의 안 들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라는 얘기예요. 자 10번 문제 쭉쭉 있어. 11번 문제 쭉쭉 있어요. 12번 문제 쭉쭉 나오지. 맞았어. 맞았어. 어? 1번이 아니라 이게 답이야. 어 틀렸어. 채점에서 대충 읽고 보니까. 어 해설.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인가 보다. 그럼 넘어가. 공부 다 이렇게 끝내잖아. 문제 풀이를 통한 공부는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옆에다가 첨삭을 하고 옆에다가 첨삭을 하고 충분히 뭔가를 표시하고 정리하고 다 필요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하신 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어떤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를 못 풀게 출제한 건지 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어? 아 이거 이 공부를 못한 친구를 걸러내기 위한 문제구나.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어떤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올바르게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암교소나 어떤 개념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 문제의 답을 잘못 찾거나 틀리는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옆에다가 뭘 적어보냐. 이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할 주요 개념이나 암교소를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문제 옆에 칸이 부족하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도 되고. 오케이? 음. 이거를 막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어? 아주 중요한 암교소 또는 용어에 대한 어떤 정리? 어? 어? 아니면 뭐 계산 과정에서 주의할 거? 식? 이런 것들. 간단하게 써보는 거야. 이걸 해보잖아. 여기도 해봐. 이거 하면 처음에는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조금만 해보잖아.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대단한 중단원. 중단원 내 주제별로 또 분류되어 있댔죠. 주제 내에서도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댔죠. 하다 보면 어? 잠깐 이 문제 풀 때 알아야 될 거랑 이 문제 풀 때 알아야 될 거랑 이 문제 풀 때 알아야 될 거랑 똑같은데? 똑같은데? 한 세 가지가 똑같으면 나머지 한 가지가 살짝 다른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용에서 한 두세 가지 골라서 한 문제. 여기서 또 일부 골라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또 새롭게 느끼고 깨닫는 게 있다니까. 옆에 첨삭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틀렸어. 그럼 틀린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아! 뭐 때문에 틀렸는지. 아! 이 자료. 이 그래프를 읽을 때 X축을 잘못 봤어. 또는 단위를 잘못 봤어. 또는 진짜 잘못 읽어서 실수했어. 아니면 어떤 암교소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찍었는데 틀렸어. 왜 틀렸는지에 대한 틀린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약속된 색깔로 뭐 주요 개념은 빨간색 펜 틀린 이유를 적는 건 뭐 파란색 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펜이 뭐 이것저것 여러 색깔 없이 그냥 다 까만색으로 쓴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색연필 같은 거 그래서 같은 색깔의 어떤 통일된 색깔로 박스를 치고 얘는 또 다른 색깔로 박스를 치거나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교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옆에 이렇게 첨삭을 해둔 내용이 있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우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는데 잘 들어. 해보잖아.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다르잖아. 뭔가를 쓰려고 해도 쓸 게 없어. 어 앞에 문제 쓴 거랑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이걸 하면 아 이 주제에서 무엇이 핵심 개념이다? 아 요즘 출제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해서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 내시는구나.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이런 이런 문제들을 보니 아 앞으로 이게 조금 변형된다면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문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문제를 살짝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해. 시간도 꽤나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과거 기출 사례 어? 에 대한 기출 문제들은 이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걸 다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안 돼.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시간이다. 시험 볼 때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자빠졌단다. 분석하고 안 찾는 게 아니고 답을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필요한 것만 딱딱 부여잡고 어? 이거는 무조건 이걸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 얘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컴팩트한 생각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돼. 어? 물론 그런 본격적인 문제 풀이 연습하는 시기가 또 있겠죠. 어? 실전의 인각한 모의고사를 연습하고 그럴 때가 있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과 훈련은 물론 필요해. 그렇다고 대충 읽고 푸라는 소리 절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풀 때는 풀고 실수를 많이 해봐야지. 실수를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 풀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조곤조곤 살펴보면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지 기출분석, 교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출시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한 번 풀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어?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첨삭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회두기 끝났어. 그럼 일단은 복습을 할 거야. 개념차근 한번 쭉 보고 기출 교재 펼쳐봐. 선생님 저 깨끗한 문제 다시 풀고 싶은데요. 물론 새롭게 깨끗한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의미는 있어. 의미인데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제 첨삭해놓은 문제를 다시 펼쳐보고 아 이 문제 풀 때 알아야 될 거 이미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들 있죠. 그걸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전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틀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습이 돼요. 오케이? 때로는 해설지 같이 펼쳐놓고 이 문제에서 묻는 상황 이 문제의 보기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일모교연하게 교과서의 언어로 정돈된 문장으로 해설지에 정리를 해뒀잖아요. 그거를 읽고 어떤 논리로 이게 맞다 틀렸다는 생각해보는 그게 또 공부가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깨끗한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만이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연습되는 것도 있지 빠른 시간 안에 실수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각으로 답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연습관료 필요해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연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문제 펼쳐놓고 해설지 같이 펼쳐놓고 읽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야. 해설지 괜히 쓸데없이 분책해 놓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많이 읽어보시라고. 기억보기가 왜 맞는지 틀린지 머릿속으로는 막연하게 딱 떠올라서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생각만 하는 것과 그거를 말로 풀어내서 설명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있는 걸 정돈된 문장으로 글로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글로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노력하려면 문제 해설지를 직접 써보는 것도 연습 되게 많이 돼요. 해설을 직접 써봐. 쓰는데 시간 걸리죠. 언제 쓰고 있어요. 그럼 말로 해봐요. 말로. 아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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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맞고 이건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진짜 연습 많이 돼요. 전범위에 대해서 그걸 한 번 하잖아. 여러분들이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알겠지? 그리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곧 소년 대비하시는 분들 곧 대학생 될 거잖아. 그치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여기서 뭐가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 패턴이 주로 이런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떻게 개념을 적용시켜서 풀면 문제들이 잘 풀리더라. 그 나름의 맥을 잘 짚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뭐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좋아. 이 부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이기에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만 해보면 하는 만큼 또 단축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습 지원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이거 교재 뒷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딱 찍으면 되는 거 알죠? 들어가면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길거릴 때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알겠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모바일로도 할 수 있으니깐요.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이용해서 공부를 더 하실 수 있고 Q&A 게시판 해설지에도 내용 많이 있고요. 제가 강의에서 많은 설명 드리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공부하는 건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이어지는 궁금증이 또 있어요. 그러잖아.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질문거리가 안 생겨. 당연히 생겨야지. 그치? 물론 교육과정 범위 내에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하에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 궁금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내용이 꼬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한 논리는 이런데 해설지나 저의 설명은 좀 다른 논리로 접근하더라.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는지 등등 그걸 정확하게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두 끝도 없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건 답이 왜 이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도움되는 답변받기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부터 내용이 꼬이는지 본인이 생각한 논리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아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짚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질문 게시판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질문 게시판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질문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되었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교 선생님들 괴롭히는 건 아니지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의견 나눠보시면서 질문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즈 지구과학 카페 네이버 카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오즈 교회 열혈 신도 여러분들 여기 잔뜩 계시니까 많은 의견 공유 해보시고 알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기 티내라니까 공부 숨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왜 숨어서 해? 열심히 하는 거 막 세계 만방에 알려야지. 그치? 좋아. 많이 티내시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 당부의 말씀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기출분석 강조의 목적 과거의 기출 사례들에 대한 그 어떤 예전 출제 문제는 다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게 스텝 1, 스텝 2까지 학습 목표예요. 알겠지?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하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과거 기출 사례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해한 개념 원리를 확인하고 적용한 연습으로 이걸 끝내야 그 다음 단계 학습이 또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맞지? 과거의 역사 출제 사례에 대한 역사를 모른 채로 그걸 뛰어넘는 학습을 하는 건 아 그건 좀 건방진 거예요. 어 그거 쉽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끝내야 될 단계를 끝내고 나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 다음 강의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 또는 답답함 응? 그리고 애매함 이런 것들 강의 들으면 95% 이상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건너뛰지 마시고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모든 문제 해설 강의 다 들으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카페나 질문 게시판에 계속 물어봐. 틀린 것만 들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오직 카페는 여러분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답변할 때 오지훈 선생님께서 다 들으시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거기서 잘 들어 틀린 것만 들으면 돼요. 해설지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들은 잘 들어 경쟁자를 떨궈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부 띄엄띄엄 했을 때 수능 임박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 알겠지? 처음 시작할 때 꽉꽉 눌러닮는 밀도 높은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지? 처음에 시작할 때 더딘 것 같아도 그게 맞아. 오케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해주시고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답 써있잖아요. 답 써있어도 이게 답이다 아니다 찾으려면 읽어봐야 돼요. 어차피 읽어보고 왜 맞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답 써있다고 그게 뭐 어? 이거 3번이 답인데 답 3번이래 그래 끝이야? 아니지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읽어보시라고 소설책일 듯이 계속 읽어보세요. 풀어났던 거 첨삭해놓은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앞서 얘기했던 거 개념 강좌 먼저 수강해 중단원 공부 끝나잖아. 오케이? 이거 복습하고 기출분석에 있는 중단원 문제 먼저 풀고 오답 정리하고 해설 강의 듣고 그 다음 중단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러면 되고 아니 선생님 전 대단원까지 끝낸 다음에 기출분석 들어갈게요. 어 괜찮아 대단원까지 끝내고 대단원 복습한 다음에 기출분석 대단원 문제 먼저 다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강의 듣고 오케이? 음 자 그리고 개념완성 강좌에 있는 대표이용 분석 문제가 기출분석에도 반복적으로 수록되어 있어요. 알겠지? 잘 들어 어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라 너무 중복되어 어 왜 또 넣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도 풀이해드리고 제가 기출분석에서 또 풀이해드려요. 어? 어 강의 또 찍어. 알겠지? 제가 또 설명해 또 찍는다고 하도 안 귀찮아. 왜? 중요한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또 노는 거야. 확 그냥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념 강좌에 있는 중단원별 추가 문제도 다 풀어보시라고. 자 그리고 지난 2025학년도 기출분석 교재로 2026학년도 기출분석 강좌를 수강하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지? 문제 번호 순서 다 바뀌어 있어. 아시겠습니까? 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어 이거 하나 정하고 갑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즉 2024년에 출시된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기출분석 교재를 갖고 있는데 깨끗해. 어?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러면 2025학년도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알겠지? 물론 2025학년도 6월 9월 평가원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가 거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겠죠. 안치만 그래도 이왕 책이 있는 거 공부한다면 2025학년도 강의를 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2025학년도 6월 9월 평가원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문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출력하신 다음에 해설강의 다 올라가 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해설강의 들으면서 카페 또 분석자료 해설지까지 첨부가 돼 있으니깐 그거 같이 해서 공부하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새로운 문제들 최근 기출문제까지 추가된 교제와 강의로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강의 업로드 일정을 볼 땐 개념 강좌 기출 강좌 이제 네 2026학년도 버전 2025년에 본격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강의의 완강 예정일이 2025년 2월 말 정도 늦어도 3월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모든 강의를 완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기다리겠다. 선생님 저는 2024년이 가기 전에 모든 공부 끝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 개념 강좌 기출문서 강좌로 일단 먼저 공부를 끝내시는 것도 속도의 측면으로 본다면 권장드리고 싶다.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2026학년도 강의 보시면서 또 한 번 반복 학습하시는 게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남들보다 뭐 반걸음 한걸음이 아니라 그냥 막 아예 범접할 수 없이 열걸음 스무걸음 더 빠르게 달려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 업로드 답답해서 숨막혀서 못 기다리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기존에 2025학년도 제작된 기존 강좌를 먼저 수강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권장드리고 싶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2026학년도 강좌를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스텝 1 스텝 2 단계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많이 가장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학습하고 반복해야 할 학습 단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저도 강의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지구과학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치고 나름 상처받고 힘든 그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2026학년도 우즈 기출분석 이제 1,2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